Q. 남여공원에만 들어오면 10대의 마지막 시절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주변엔 시커먼 남자 새끼들 뿐이다. Q. 남여공원은 evet orm. Q. 낯선한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Q. 낯선한 여정과 여정과 여정은? Q. 낯선한 여정의 여정은? Q. 낯선한 여정의 여정은? 상큼 귀요미? 조심한 게 이제 끈까진다 조심한 게 이제 끈까진다 뭐지? 뭐? 왜 없는데? 차근가? 나 수민아 어디 갔었어? 내가 찾았잖아 뭐야? 네가 내 친구야? 당연하지 우리 완전 짱짱 친하잖아 빨리 가자 소연아 소연아 빨리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이거 봐봐 완전 귀엽지 귀여워 일어나봐 이건 어때? 어떤 게 더 낫냐 이거 소연아 소연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나 열이 되게 잘한다 나 김치찌개 되게 잘 만들어 팔을 팍팍팍팍 썰고 소금소금소금해서 넣고 아 일어나봐 내가 후추도 후추후추후추해서 넣을 거고 아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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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일어나라고 내가 마늘도 너만은 살았냐 그만 좀 해 그만 그만 좀 어우 너무 귀찮았어 근데 이 다음은 소율성 무대? 음 노래를 하다보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좋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좋지 너희만의 노래 잘 안 했다며 우리 반에? 잘 모르겠는데 수환아 수환아 나? 너 오늘 생일이라면 내가 노래 불러줄게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난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밤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아름다운 당신은 등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신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해피 버스테이 투 유 해피 버스테이 투 유 해피 버스테이 투 유 그녀의 성대는 우리의 인내심을 노리고 해피 버스테이 투 유 해피 버스테이 투 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의 고막까지 녹여버렸다 어우 진짜 진짜 죽을 뻔했네 여러분 일상의 화보? 느낌이 좋은데? 잘 안되게 해피 버스테 가사 안전 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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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쁘다, 너무 예뻐서 이 시간이 멈춘 것 같다 This gravity hurts when you know the truth 자체 슬로우였어 힘들텐데 정희야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어? 그렇게 천천히 돌아보면서 멋있는 척 하지마 빨리 가자니까, 늦었어 아, 진짜 땜에다, 딱히 죽는 줄 딱히 죽는 줄 그의 욕반 친구? 뭐지 이건? 제가 생각보다 죽는 줄 그의 욕반 친구, 지금 여기 너무 편한 거 그의 욕반 친구 그리고 같은 과연 지현의 욕반 친구 지현의 욕반 친구 안녕, 난 수안이라고 해. 수안아, 나 다음 영업시간인데 책을 안 가져와서. 그거 좀 빌릴 수 있을까? 어, 어, 물론이지. 여기, 편하게 빌렸어. 고마워, 너도 나중에 뭐 안 가져오면 나한테 빌려야겠지? 몇 번 친구 있으니까 좋네. 빌려주고 빌렸어, 뭐. 애초에 지연이에게 그 무엇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수안아, 수안아. 나 운동화 좀 빌려줄 수 있어? 미안. 나 빨아서 안 가져가왔어. 거짓말. 몰랐네. 체육시간 준비 완료. 수안아, 나 가방도. 가방도? 응. 고마워. 나 안경도 좀. 교복도. 요거. 고마워. 고마워. 이 친구 한석이 덕종. 변사려. 오늘 게임 아파. 더 이상은 못 참아. 이건 내 안경이잖아. 그리고 이게 가방도! 그리고 현석이... 현석이 데려갈 거야.